한입두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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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 한입두잎 꽃이 피네 두 입자 뒤에 심평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주고 가야죠 한입두잎 꽃이 피네 한입두잎 꽃이 피네 내가 내가 가슴에 활짝 피었네 내가 가슴에 활짝 피었네 내가 가슴에 활짝 피었네 온 세상 다 온 세상 다 힘들어해도 힘들어해도 자 중간에 실패했어요 힘들어해도 내 맘에 꽃을 피워요 자 넷자 앞에서 숨을 쉰 다음에 뛰어요까지 한입으로 쭉 가셔야 돼요 네 내 맘에 꽃을 피워요 다시 한번 시작 내 맘에 꽃을 피워요 자 넷자 들어가기 전에 숨 쉬신 분 네 숨을 호흡을 이거 해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? 개가 움직여야 돼요 개가 안 움직이면 호흡이 안됩니다 내 맘에 꽃을 피워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냥 한 번쭈 쭈 쭈 자 뭐 들었어요? 네 그걸 밴딩이라고 합니다 기교 이름이 밴딩이에요 그래서 꺼꺼져라 얘기죠 한 번쭈 쭈 쭈 쭈 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하면 다시 한 번쭈 다시 한 번 한 번쭈 다시 한 번쭈 한 번쭈 음악이 취해 음악이 취해 내 사람 불러오세요 내 사람 불러오세요 어느새 새 아까는 아까는 올라갔다 내려왔죠 한 번쭈 여기는 올라갔다 내 자리로 다시 왔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? 어느 새 보세요 새 이렇게 돼 세는 내 자리에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죠? 아까 저 위에 한 번쭈은 올라갔다 내 자리로 왔는데 여기는 내려갔다 내 자리로 오는 거야 계단 하나 내려갔다 다시 내 자리로 자 아까 올라가는 건 밴딩이라고 했습니다 내려오는 건 보우윈이라고 합니다 보우윈 여기 내려줘야 돼 세 밀고 당겨야 돼 세 이렇게 돼야 돼요 어느새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 번 시작 어느새 멋진 사랑이 멋진 사랑이 자 붙잡고 갈게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시 어느새 멋진 사랑이 자 나는 정확히 했다 하시는 분 그럼 시킬 거야 자 두 분 해보세요 어느새 시작 어느새 멋진 사랑이 자라져 고향이 해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느새 멋진 사랑이 자 거기 보우윈입니다 한 번쯤 여기 시작 한 번쯤 안 되면 어떻게 알았어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네 한 번쯤 자 어느새 새 새 뒤로 갔다 땡겨요 근데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다가와 있어요 다가와 있어요 꽃바람 따라 다시 꽃바람 따라 poll 이거 아니고 꽃바람 따라 꽃바람 따라 여기서 보시면 P에서 넷까지 끌어줬어요. 이게 뭐라고요? 이 줄이 뭐예요? 이 줄이 마디예요. 마디고 여덟 마디가 한 소절 이렇게 합니다. 여덟 마디가 원래 끌어주는 거예요. 이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지금 마디 뒤로 끌어줬잖아. 그죠? 피네 피네 이렇게 끌어주는 거는 노래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거든요. 노래에 여유와 감정을 주기 위해서 이걸 끌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끌어주는 건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. 서스펜션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. 서스 써놓고 폴링이라는 기어를 줘요. 폴링 폴링이라는 기어는 뭐냐면 세 세 세 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네 세 호수 꼭 피네 이렇게 피네 이렇게 여유를 주면서 감정을 넣어주면서 끌어주는 거죠. 이제 이해 가셨나요? 네. 뭐 기결은 몰라도 여튼 이 애는 노래를 불러오면 야 부르는 대로 된다 얘기지? 괜찮다. 그래도 우리가 영풍 노래 계신데 갈매동이 그래도 기결을 알고 가면 참 얼마나 좋아할까요. 그죠? 하다보면 알아 이제 종종 하다보면. 자 한번 1절만 가볼게요 일단. 1절이 똑같아요. 2절이 똑같아요. 일정하고 3절이 다 1절이 다 아두 멋진 흐름과 빛이네 내 사랑 불러 오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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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아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5 아 핵 아 으 아 아 2 아 아 아 아 으 누리 누리 꽃이 뛰네 내가 가슴에 하자 피었네 온 세상 힘들어 대도 행복해 밤에 꽃을 띄워줘 둘 셋 한 번쯤은 바닥시에 내 사랑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하나 많이 있어요 어느새 봄하라 나라 세월달아 내 인생 무슨 꽃길에 한 번쯤은 바닥시에 자 여기서 잠깐 갈게요 자 1절 2절 똑같이 왔지요? 왔다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4세의 우선 꽃핀에 DC라고 써있어요 뒤에에서 지우시고 DC 써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잖아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이 여기까지 또 왔어 그 다음에는 한 번쯤은 비스 1입니다 비스 1 비 아이에스 1 자 한 번쯤은 음악에 취해 내 사랑을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꽃바람 따라 세월달아 내 인생 무슨 꽃핀에까지 갔지요? 그 다음 아래 부분에 꽃바람 따라가 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게 비 아이에스 2가 되는 거야 비스 2 두 번째에 돌아가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에 내 인생 무슨 꽃핀에가 들어가요 그거는 비 아이에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세 번이야 네 한 번쯤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바람부터 들어가고 세 번째는 내 인생 무슨 꽃핀에 여기 한 번 돌아갑니다 아셨죠? 자 비스 한 번 가볼까요? 한 번쯤은 가였죠? 네 자 한 번쯤은 음악에 취해 내 사랑을 불러보세요 그새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그새 엔 commentary 그새 어느새 자 여 저